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생아 소육국 이에요 지금 보시는 모양새는 꼭 보면은 채송아를 닮았는데 이름은 이제 소육국이구요 얘도 노지월동은 가능합니다 꼭 회랭이꽃도 닮았고 채송아꽃도 닮았고 소육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벼락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되게 아름답구요 그리고 우리집 이제 발코니에다가 이렇게 필만 넣으시면은 사시사철 이렇게 꽃대를 머무고 필수 있으니까 참 예쁜 것 같죠 아마 요즘은 이제 베란다에서는 베란다가 아니죠 발코니죠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발코니에서 이제 키우시기에는 사시사철 요렇게 소육국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요 늘상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키워놓으신 거 눈으로만 감상을 하고 음 이것은 이제 내려 집에 내려오면 소육국을 이제 감상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소육국을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천박한 땅에서도 잘 크는 야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제 집안에 들여 가지고 또 꽃들 감상하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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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